안녕하세요 부양나무 봉입니다 어제 제가 난처여행 정규 방송을 못하고 오늘 지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부산 쪽에 출장 해그린 농장에 스마트 온실을 개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출장을 갔다가 우리 카페 회원님과 갈비님하고 출장을 갔다가 어제는 동영상 난처여행 68회차를 하지를 못하고 오늘 제 난처여행 68회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아니십니까 이런 실수도 하네요 오늘은 방송을 야무지게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66회차의 난처여행을 극한사항을 많이 보신 분들은 참조가 많이 되었을 거에요 오늘도 오셔가지고 정말 이제 난처를 기르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에요 66회차 난처여행 물주기를 보시고 그래서 오늘도 더 혹독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기르는 부양에서 기르는 방법을 저희들이 뭐 하는데 따라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되고 그지 굳이 아니십니까 부양 방법이 아니십니까 그죠 잔혹하고 혹독하게 기르는 아니십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한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하고 지금 아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참 이렇게 좋은 거 아니십니까 그 부양팁을 정부 제공을 해주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차후 제가 이래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이 영상 보시고 보시고 아니십니까 호감이 간다 싶으면 아니십니까 따라 하시고 그렇지 안 하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그렇다 싶으면 아니십니까 언젠가는 아니십니까 부양 방식대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보통분들을 부작이나 이래 가지고 어떤 이래 가지고 그 숫대를 흘겋게 심은 분들은 아니십니까 다 실패 하시고 아니십니까 다시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 그렇게 있는데 언젠가는 아니십니까 부양 방식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시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아니십니까 돌아오셔가지고 잘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에요 노빌리오 세미알바입니다 아주 멋있죠 우리 하미님이 욕을 바라던 그런 꽃인데 하미님 꼭 우리 종자 따고 나서 아니십니까 이렇게 종자 따고 나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난초여행 68회차 난초여행도 66회차 처럼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게 혹독한 방법은 오늘은 저희가 물을 조금 주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때 물을 주는 거 아니십니까 그걸 보여 드리고 이제 지금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간수를 늘려져 가야 될 거에요 해가지고 요 아이는 오늘 물을 줬습니다 요 정도 되면은 요 정도 되면은 뿌리가 밑에 아래쪽에 내리고 요 정도 되면은 물을 뿌리에 잎사귀에 안 들어가게까만 있습니까 수량이 많지 않아도 아니십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될 거에요 밑에 요기만 요 아래 요쪽에만 이래가지고 하시면 될 거에요 이래가지고 아직도 팔이 많이 부섰습니다 너무 깎아 돼가지고 기부스를 풀었는데 요거 방송 촬영하고 나면 다시 기부스 감을 거에요 저희 노빌리오는 지금 꽃이 많이 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비올라시아 그죠 플라메아 아주 예쁘게 피었죠 근데 올해 내가 지금 물을 조금 느껴주는 바람에 느껴주는 바람에 꽃은 많이 달았는데 꽃이 힘이 없습니다 음 카텔리아 실리리아나 실리리아나 아니십니까 요 아이들도 올해 저희들이 참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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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꽃이 두 번 피웠는데 아주 노빌리오 피었습니다 노빌리오 저희들은 이게 정말 아니십니까 이게 피었지만은 판매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안하고 있는 거에요 저희들은 저도 꽃을 원체를 원체를 좋아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매를 안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아니십니까 그죠 여기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 많이 보시고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실리리아나 또 하나가 멋진 아이가 피었습니다 아까 그거보다 3개 아니십니까 요거는 일본에서 제가 선배를 했던 거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산 거에요 요거 종교하려고 했는데 올해 꼭 실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난초여행 68회차 들어가면서 제가 물 주는 방법 오늘은 어떤 상태에서 물을 주는 거 아니십니까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키다리, 꺽다리, 서콘베키아가 피었습니다 부양 보시죠 한참 부양은 항상 전시회입니다 전시회이기 때문에 서콘베키아 껑다리 제 키를 넘어섭니다 2m 넘어섭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조금 기르기 힘들겠죠 그죠 2m가 넘어섭니다 서콘베키아가 2m가 넘어가지고 여기 아래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제 키를 딱 넘어섭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 키보다 여기 2m 내가 봤을 때는 2m가 2m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조금 기르기 힘들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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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반대편에 보면은 어 맥시마가 있습니까 완전히 줄기차게 피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이래 가지고 보려고 아마 언젠가는 또 허물해야 될 시간이 허물해야 되는 시간이 아마 올 거에요 오기 때문에 허물 때 아니 있습니까 허물 때 허물 때라도 이래 가지고 큰 돼지로 이렇게 남아 가지고 이게 야생이 바깥에 노지에 노지에 잠깐 뜨니까 요렇게 이게 햇빛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거에요 여기 그래서 저희들이 노지에 이제 안 가고 어 안에 어 채 빛 채광된 그 비닐 밑에서 기를 겁니다 음 비닐 밑에서 기르기 때문에 음 제가 어 제가 이제 누차 이래 가지고 쭉 방송하면서 아직까지 여는 아이들은 이런 요정도 큰 아이들은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제가 어 오늘 요 가면서 여기 저쪽에 쭉 가면서 제가 물을 주는 거만 이래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에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죠 저번에 이래 말씀드렸는데 수태 이게 아직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전진을 잘라 먹고 그죠 전진을 잘라 먹고 여기에 시눈이 날 때가 없으면 여기서 다 위에서도 납니다 나기 때문에 굳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아까도 이런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은 난초는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안 죽습니다 이게 신화를 신화를 건강하게 뿌리내죠 여기에 그죠 조그만하게 튀어 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내기 때문에 어 실제 실제 이제 이 사항은 어 물이 들어가면은 요애들은 뿌리를 안내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방송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러겠지만은 저희들이 68회째 난초 66회째 난초 방송을 이걸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저희들도 농장에서 기르는 방법을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부양에 부양에만큼 워크를 하나가 많은 농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부양에서 이래가지고 기르는 그런 방법을 이래가지고 최대한 공유를 해드렸는데 대두리기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게 제가 물주기 방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잠깐 잡으세요 여기 호수 따라 잡아주시고 거기에 다른데 손님만 고개 고개만 이라고 들고 따로 따로 물주는데 여기에 요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물을 줄 아이들 여기에 보면 뿌리가 내리고 여기에 보면 잎이 이렇게 폐지고 여기 안에 물이 들어가면 안되는거에요 뿌리가 내리게 안되고 요정도 되면 물을 어떻게 주냐면 잎이 이렇게 다 됐을 때 저희들이 물을 흠뻑 많이 주지 말고 많이 주시면 안되네요 저희들이 농장에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번째 저희들이 물을 조금 일찍 줬던 아이들은 여기에 잎이 보시면 물을 조금 일찍 들어갔던 아이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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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버립니다 잎이 잎이 반듯하게 되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거에요 되기 때문에 이게 시나 뿌리거나 잎이 아까처럼 폐지했을 때 주시는게 맞는거에요 이렇게 되면 두번째 요거는 이미 물을 줍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주어 보겠습니다 물을 하나같이 이렇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요시기에는 거의 이정도 이 정도로 주는거에요 물을 그죠 물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많은걸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주나 하는데 저희들이 물을 주는 방법을 보셨죠 주는걸 방법을 보셨고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 말씀은 저희들은 부양에서 정말 저는 이라가지고 제가 기르는 방법이죠 요게 깡땡이가 다 떨어져다 않습니까 저희들은 물을 안줬습니다 안줬으니까 요거 한개 건져습니다 그죠 건져가지고 요 아이들이 뿌리가 내리면 물을 줄건데 아무쪼록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조금 지켜봐주세요 봐주고 잎이 이렇게 되어도 잎이 안떨어집니다 안떨어지는 아이들은 나중에 8월달에 물주면 원상태로 다 돌아옵니다 8월달에 저희들이 판매 영상을 다 띄어서 갈거에요 매달 방송을 하면서 요자리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려가면서 어떻게 어떻게 변해가는걸 아니시면 보여드리도록 할테니까 저희들 요쪽에서 쭉 보시면 이렇게 큰 목판에 붙여가지고 밟을 한번 봐보세요 계란보다 더 큽니다 이게 지금은 여기에 목판에 붙여가지고 그죠 이게 살이 빠지고 이제 신화가 나오고 있으면 이럴때는 대두리 뿌리가 내릴때는 저희들도 물을 안주고 있습니다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한번 봐보세요 그죠 뿌리가 건강하게 다 삐죽고 나오죠 그죠 삐죽고 나오고 신화도 나오고 여기도 한번 쳐다봐보세요 지금 요 시기에서는 물을 많이 주면 모든게 무너지고 신화가 나오다가 망가지고 이렇게 되고 신화가 조그만하게 자라다 말거에요 불쌍하죠 그죠 이게 워크라나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요기에 이제 물 들어갈 때가 조금씩 조금 후에 있습니까 요거는 한 20일 후에 물이 아마 들어갈거에요 요정도 되면 20일이나 고정도 되면 20일 후에 안그러면 올초에 있습니까 물이 들어가는데 요쪽에는 아직 아직 신화들이 덜 자랐네 덜 자랐는데 이런거는 조금 더 아마 있을거에요 있기 때문에 너무 무례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식물의 노예가 되지 말자 내가 즐겨야 되는거에요 식물이 모든걸 내가 따라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거에요 우리집에서 내가 기르는데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인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키는대로 식물들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죠 그런데 식물 따라가 식물의 노예가 되면 안되는거에요 물시중을 잘 들으면 절대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식물의 노예가 되지 말자 그렇게 저희들이 방송하고 68회차 난초여행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고 사실 잘 모르고 한번 더 문의하고 싶은 분 그죠 문의하고 싶은 분은 제 전화번호 010-3583-6962 문자 문자 전화를 직접 주세요 전화를 주면 누군지 정확하게 신분 밝히시고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로 난초여행 68회 난초여행 여기서 예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또 다음주 69회차 저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